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2024학년도 여름방학 이전에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 가이드 PPT 한 장을 띄워드리고 천천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님의 커리큘럼 가이드 이 한 장으로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고1, 고2 대상으로 기초 강좌로는요. 프리시즌이라고 했던 강좌가 원래부터 있었던 강좌였고요. 새롭게 개강된 2주 챌린지라고 하는 강좌가 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과 2주 챌린지는 둘 다 개념 기초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개념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교과서 수준의 필수 유형 문제들만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 2주 챌린지가 조금 더 컨셉추얼한 강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딱 2주, 14일 이내에 완강하는 그러한 강좌예요. 그래서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계획이 잡혀가지고 2주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리시즌 같은 강좌에는 이제 2주 챌린지 보다는 살짝 조금 더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더 볼륨이 크면서 거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 양도요. 그래서 살짝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2주 챌린지나 프리시즌 강좌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 난이도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딱 교과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개념 플러스 유형 강좌가 들어가기 전에 기초 강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이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시그니처 강좌가 되는 개념 플러스 유형 강좌 중에서도 자체 강좌, 개념 셋업. 원래는 이름이 이제 교재가 메스 스타일링으로 되어 있었던 강좌인데요. 지금은 강좌명은 개념 셋업이고요. 교재명은 메스 스타일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개념도 공부하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모든 증명과정, 유도과정 같은 것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수업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필수 유형과 그리고 내신에 자주 나오는 유형, 그리고 모의고사 학력평가에 자주 출제됐던 유형 이런 문항들도 수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볼륨이 큰 그런 이제 올인원 성격의 강좌가 개념 셋업 선생님의 자체 교재 강좌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륨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얘를 1회독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신 대비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밀도 있고 뭐라 될까? 아주 탄탄한 강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시중 교재 강좌인 개념원리 강좌가 있습니다. 개념원리는 교재가 워낙에나 유명한 교재죠. 그래서 이것도 개념도 많고 당연히 거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도 많은데 선생님한테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의 이제 원래 이런 메스 스타일링 강좌랑 개념원리 강좌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피드백을 한번 수렴을 해봤을 때 개념원리보다 메스 스타일링에 수록이 되어 있는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스 스타일링이 좀 더 내신 대비까지 하기에는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다. 난이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둘 다 모두 올인원 성격의 강좌입니다. 개념하고 필수 유형 문제들까지 문제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강좌인데요. 얘가 조금 더 넓은 난이도까지도 커버를 한다라는 거. 더 높은 난이도까지도 커버를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좌로는요. 고1 친구들은 지금 시험 직전 R 강좌만 오픈이 되어 있고요. 고2 친구들은 시험 직전 R 그리고 올림포스 변형 문제집인 ENS라는 강좌 지금 수원이 개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2주 챌린지 완강하자마자 이 오픈되는 꾹풀 오라고 하는 이제 이 모의고사, 고2 친구들을 위한 모의고사 기출문제풀이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로는 고1은 시험 직전 R, 고2는 CR, 올림포스 ENS, 꼭 프로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자, 일단 시험 직전 R이 어떤 강좌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시험 직전에 뭔가 시험을 리허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 문제집 강좌입니다. 그런데 시험 리허설이잖아. 문제 난이도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험 직전 R 강좌는요. 우리 친구들이 개념 공부하고 이제 기본 유형서 있잖아. 그런 기본 유형서를 전부 한 번 다 돌아야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여기 실려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에 나왔거나 혹은 뭐 내신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모의고사 시험이라던가 이런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변형한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지만 시험 직전 R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거를 소화를 했을 때. 왜냐? 실제로 시험에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직전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유형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스킬적인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좌이기 때문에요. 정말 시험 직전에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갈 때 굉장히 효율적인 강좌가 되겠고요. 그리고 올림포스 ENS라고 하는 올림포스 변형 문제집 강좌는요. 굉장히 많은 학교들에서 올림포스를 부교제로 쓰기 때문에 선생님이 채택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 올림포스를 부교제로 쓰기 때문에 그 올림포스 문제들을 가지고 변형하고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로 수록을 해놓은 그런 교제와 강좌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꼭 우리 학교가 올림포스를 쓰지 않는, 부교제를 올림포스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유형서 자체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올림포스 ENS 교제를 활용하셔서 유형 문제를 좀 연습하셔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교제와 강좌고요. 자, 그 다음에 꼭 풀 5라고 하는 강좌는 요거는 이제 학평 기출문제집 강좌입니다. 그런데 꼭 풀 5가 꼭 풀어야 되는 50 플러스 50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고2 친구들이 고3 올라가기 전에 뭐 학평? 아니 평가원, 평가원이나 수능에 반드시 나왔었던 유형들 있죠? 자, 그런 거를 고2 기출문제 버전으로 추린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 딱 50개야. 50개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야 되는 50개 유형으로만 추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50개로 추리고 거기에 유사문항 50개를 더해서 총 100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50 플러스 50제이기 때문에 꼭 풀 5 요렇게 강좌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내가 수능 문제나 아니면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데 요런 것들이 좀 해결이 당장은 어렵다 하는 친구들한테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강좌다. 네, 요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2 친구들을 위한 문제풀이 강좌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전 대비로는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쭉 한 번씩 이렇게 훑고 그거에 아주 필수 기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놓은 N분 개념 특강이라고 하는 직전 대비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3월, 6월, 9월, 11월 학력평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대비 직전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첨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N분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친구들이 내신 직전에 뭔가 수학을 좀 전체적으로 공식이라던가 어떤 기본 유형들이 뭐가 있었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전 보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하거나 아니면 학력평가 직전에 수학 개념 부분 같은 데에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평 대비 특강은 말 그대로 그냥 학력평가 대비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완강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구성된 단기 특강이다.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그냥 테마 특강으로는 중학수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수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이제 진도 나가다 보면 분명히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 구멍이 난 부분이 있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부분을 학습하는 데에 버퍼링이 걸린다던가 요런 때가 느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단원별로 정리해 놓은 그러한 이제 이 테마 특강인데 중학수학 특강도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고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나가면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의 빈칸을 뽕뽕 뚫어놔서 그거를 ppt로 띄워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업을 구성을 해놨으니까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혹은 이미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내용이 뭔가 부분 부분 공부... 그러니까 부분 부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났어. 부분 부분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요. 중학수학 들어가가지고 전체 다 수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단원별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특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 개정되는 교육과정으로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한 강좌로는요. 지금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강좌로 개념 셋업 강좌가 이제 곧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원리 강좌가 또 개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셋업 강좌는 선생님이 이제 아까 메스 스타일링 이름이었다고 했었던 선생님의 자체 교재 강좌고 기존에 있었던 메스 스타일링 강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자체 교재 강좌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도 조금 더 많아지고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 더 뭔가 이제 난이도와 난이도 갭 사이가 굉장히 촘촘해졌어. 그래서 정말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뭔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난이도가 그라데이션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치밀하게 만든 그런 이제 새롭게 리뉴얼된 메스 스타일링 개념 셋업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원리는 이제 원래 있었던 유명한 시중교재 강좌도 예비고일 친구들 대상으로 오픈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한 문제풀이 강좌로는요. 이제 문제풀이 헥사곤이라고 하는 강좌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곤 강좌는 이제 유형서예요. 기본 유형서고 기본 유형서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제 쉬운 것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가장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여기서도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는 유형 이런 것들이 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됐다라는 게 특징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모든 대부분의 필수 유형들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념 세럽이나 개념 원리를 공부하신 다음에 헥사곤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선생님이 이제 강좌를 하나하나 좀 자세히 그래도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지금 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 잘 고민하시고 만약 나의 진도가 이러하고 지금 나의 역량은 이러한데 나한테 어떤 강좌가 정확히 필요한지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요. Q&A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선생님이 그런 부분은 한 명 한 명 더 자세히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학생들은 다 자기의 진도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수강해야 되는 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남겨주시면 이미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쌤하고는 또 캐스트 혹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